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마디로 자업자득 뿌린대로 거둔 이야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젊은 시절 개같이 살다가 늙어가지고 치매에 걸린 우리 아빠 가족들 모두에게 버림받고 사람 인생 참 비참하네 얼른 요양원이나 가자고 원제 우리 아빠 보면 젊었을 때 가족들한테 잘하라는 게 뼈저리게 느껴져요. 저희 아빠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ATM 기계였습니다. 뭐 우리가 못돼 처먹어가지고 ATM 취급한 거 아니냐 이러실 수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이건 지극히 자의적으로 그랬던 겁니다. 왜? 당신에겐 그게 곧 권력이었으니까요. 제가 어릴 때 기억하는 아빠 모습은 이래요. 거실 화장실 안방 집안 곳곳에서 하루 두갑 이상 담배 진짜 오지게 피웠던 거 이게 너무 싫어가지고 제발 좀 끊던지 아니면 나가서 피우면 안되냐 이랬더니 그래? 니가 반에서 1등 해봐 그럼 아빠가 담배 한번 끊어볼게 이렇게 약속을 하길래 알았다 하고 진짜 피 터지게 공부해서 1등을 했는데 뭐 어쩌라고 이러면서 완전 뻔뻔하고 당당하게 뻑뻑 피우더라고 그런데 이런 딸과의 약속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의사가 아이고 선생님 이러다가 진짜 죽습니다. 이러니까 바로 끊어버리고 일주일에 4일 이상은 무조건 술을 쳐마셨으며 엄마가 그걸로 잔소리 하잖아요. 그럼 바로 수상 엎어버리고 아니 평소에도 그래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갑자기 집안 물건들 다 던지고 욕하면서 다 때려 부수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엄마가 맨날 테이프로 식탁 다리 붙이고 문 패인 거 땜방지라고 그렇게 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 툭하면 내 방에 와서 숨죽이며 울고 지쳐 잠드는 걸 그런 걸 보는 게 내 학창시절 기억의 전부야. 참고로 이 인간은 사람도 때렸어요. 모통은 물건을 던지기만 하고 그랬는데 정말 심하게 빡치면 엄마 뺨도 사정없이 날렸고 하루는 이 인간 퇴근하고 왔을 때 집에 왔는데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인 제가 인사를 제대로 안 했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뺨을 후려 갈긴가 그래가지고 거실 끝에서 끝까지 날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기 외벌이라 살림과 육아는 무조건 여자의 몫이라며 집에 있을 때 진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어요. 자기 바로 눈앞에 있는 리모컨도 설거지하고 있는 엄마한테 어이 야 리모컨 이러면서 소리를 질렀던 인간입니다. 엄마가 이렇게 살기 싫다고 나도 나가서 일을 하고 싶다고 평생을 빌어도 절대 못하게 했어요. 솔직히 나이가 어렸을 땐 뭐 그래도 엄마를 위해서 저러는 건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절대 아니야. 본인의 유일한 무기인 돈 버는 거 이게 곧 권력이죠. 그리고 엄마가 일을 하러 나가면 못 부려먹으니까 그래서 절대 못하게 막은 거예요. 주말이면 반드시 집을 나갔는데 그러니까 토요일 아침 일찍 나가요. 나가서 일요일 밤까지 등산 동호회에 가서 산은 안 타고 술만 진탕 쳐 마셨죠. 진짜 아빠랑 어디 놀러 간 적 단 한 번도 없고 평소 말로는 나는 우리 가족들 너희 모두를 사랑한다 이런 말을 했지만 자식들과 같이 놀아주거나 안아주는 스킨십 내 기억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그지 같은 거 맨정신에도 맨날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하고 무조건 자기가 듣고 싶고 믿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그런 꼰대였어요. 자식에게 환심을 사고 싶을 때 그때 하는 소리는 딱 하나뿐이었죠. 왜? 돈 필요하냐? 이러면서 그 권력을 휘둘렀어요. 혹시 이러니까 또 돈을 엄청 잘 벌고 많이 주고 자주 주고 그런 거 아니냐 싶을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노노. 막상 뭐 사달라고 하면 그걸 들어준 게 진짜 손에 꼽아요. 그것도 생색 오지게 내죠. 그냥 사주는 법이 절대 없었어요. 그러면서 또 남아선호사상은 쩔어가지고 오빠한테만 지원해주고 근데 이것도 진짜 웃긴 게 결국에 배신당하더라고. 그리고 할머니 돌아가시고 장례식장에서 아빠 손님들한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더니 아니 자네 딸도 있었어? 맨날 아들 이야기만 하길래 나는 또 당연히 외아들인 줄 알았네? 이런 소리도 참 많이 들었고 진짜 이 모든 것들 다 쓰자면 책 한 권들 모자라요. 그랬는데 그랬던 우리 아빠 지금요? 퇴직 후 돈을 하나도 못 보니까 기가 안 서나봐. 거기다 평생을 그지처럼 천상천하 유아 독준으로 살다 보니까 주변에 만날 사람, 친구, 아무것도 없어. 진짜 한 명도 없어요. 하긴 애초에 등산이나 술로만 연결된 사이였으니까 당연한 거겠죠. 그러다 보니 이자사에 아차 싶어가지고 가정에 충실한 척, 외출도 안 하고 아니 못하는 거지. 맨날 하루 종일 집에만 처박혀 지내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어디 외출이라도 할라 치면 당신 어디 가? 지금 누구랑 있어? 이러면서 수십 번씩 전화해대고 빨리 오라고 난리치고 또 엄마가 친구들하고 어디 좀 멀리 여행이라도 갈라 치면 근심 걱정 가득해가지고 당신 그거 안 가면 안 되나? 이러면서 빌빌 싸요. 진짜로 비참할 정도로. 또 가끔 손주들 만나잖아. 딴에는 환심을 사곤 싶은데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또 옛날처럼 용돈만 주려고 하고 정작 애가 놀아달라고 하면 놀아주는 방법을 모른다며 아무것도 안 하면서 TV만 쳐다봐요. 무엇보다 당신이 그렇게나 사랑하던 그 아들내미는 맨날 구박만 하는데 그 수준이 진짜 사람 잡아먹을 기세야 지 지난 날이랑 똑같아. 거의 아버지를 때릴 듯이 구박하고 무시하고 투명인간 취급을 하죠. 그러니까 잊어서야 딸밖에 없다 싶어가지고 당신 딸이랑 손주 사위한테 다정한 척 하지만 저도 그런 모습 소름돋아서 대꾸 안 해주고 지 아들 하는 것처럼 똑같이 투명인간 취급을 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평생 그렇게 술을 쳐먹더만 결국 치매까지 걸려버렸는데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오히려 술을 더 먹어요. 농담 아니고 하루 두 끼 기준으로 소주 한 병을 반주로 마셔 그나마 남아있는 애증으로 치매라도 막아야지 싶어가지고 내 나름 별의 별짓거리를 다 해봤는데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약을 채 먹이면 뭐하나 술을 못 마시기 하면 바로 옛날 보러 튀어나와가지고 또 물건 던지고 술상 없고 온 집안 다 때려 부수고 난리를 쳐요. 엄마가 아이고 미친 인간아 나 이제 못 참겠다 이혼하자 내가 나간다 이러면 또 갑자기 세상 불쌍한 척 무릎 꿇고 싹싹 빌고 각서 쓰고 난리가 나죠.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중독이 오져서 술 절대 못 끊어요. 그러니 결국 우리도 포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치매 수준이 어떠냐 10분 전에 전화했던 것도 까먹고 또 전화를 하는 정도입니다. 작년 7월에 치매 판정받았는데 급격히 나빠지고 있어요. 아마 이르면 내년에 요양원 들어갈 것 같은데 본인도 그걸 알거든 그러다 보니까 엄마한테 매달리고 지금 장난 아니에요. 특히 자기 외롭다고 엄마가 밖에 나가기라도 하면 마치 주인이 외출한 동네 똥개처럼 집에서 꼼짝 안하고 기다리거든. 그리고 엄마는 이런 아빠 지겹고 소름 끼친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 그렇게 괴롭히고 한여처럼 하대하더니 이제 와가지고 살아가는 척한다고 미친 새끼래요. 그래도 엄마 마음이 약해서 아직 같이 살고는 있지만 밥 당연히 안 차려주고 빨래도 안 해줘요. 맨날 외출하고 취미활동 즐기면서 즐겁게 인생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빠는 그렇게 빈집에서 맨날 엄마 들어오기만 기다리고 자기 혼자 밥 차려 먹고 빨래도 하고 그러는 중이죠. 왜? 이거 안 하면 지금 당장 요양원에 보낸다고 엄마가 협박을 했거든. 뭐 어차피 내년에는 들어가겠지만 그리고 저 적어도 경제적으로 받은 건 있으니까 아빠가 옛날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필요할 때만 돈 주고 있고 교류는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엄마만 우리 집에 옵니다. 그런데 자기 억울하다고 매일 같이 하는 말이 외로워서 죽고 싶다. 나는 가족도 아니냐? 야! 너희들 진짜 너무한다. 이러는데 이런 소리 들어봤자 진짜 일말의 동정심도 안 생겨 그냥 자업자득이라는 말밖에 생각이 안 나요. 남편들 중에 젊은 시절 저 자식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자기 취미생활한다고 가족이랑 시간을 안 보내거나 또 지새끼들 마누라한테만 맡기고 딱 돈만 주면서 맨날 술 처먹고 담배 오지게 피우는 인간들이 있죠. 나중에 늙으면 우리 아빠처럼 사람이 아니라 똥 취급당해요. 말년에 독고 노인처럼 인생 비참하게 살기 싫으면 지금부터라도 가족들에게 충실하길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흠 인생의 반 이상을 짓고 올리는 대로 살았는데 이건 당연한 결과죠. 그러니 불쌍할 것도 없어요. 2번 치매 걸린 것만 빼고 우리 집이랑 똑같네요. 아니 우리 엄마는 평생 맞벌이를 했는데 엄마가 가장이고 집안일도 다 하셨죠. 아빠보다 돈도 더 잘 버는데 도대체 왜 이혼을 안 한 건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고 미울 때가 종종 있다니까요. 아무튼 동생인 아들은 아빠 술 먹는 거 말리다가 한 번 맞아가지고 그 뒤로 집을 나가 계속 연 끊고 사는 중이며 저도 결혼한 이후로 엄마 생신 명절 외에도 안 봐요. 특히 아빠한테 전화도 안 하죠.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아들이 집을 나가고 나니까 갑자기 딸내미에 대한 사랑이 각별해진 것도 똑같네.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빠한테 더 가까이 있던 리모컨 그걸 나한테 달라길래 싫어 이러면서 투장을 부렸더니 바로 쌍욕하고 기절할 정도로 사람을 패더라고 나중에 할머니가 손녀 죽은 줄 알고 아이고 내 새끼 이러면서 울면서 깨웠던 게 아직도 기억 생생해요. 그래 놓고 갑자기 웬 아빠 사랑 장난하나? 미친 영감 새끼 역겨워. 3번 쓴이랑 쓴이 가족들 되게 착하네요. 내년이 뭐야 나라면 작년에 걸렸다고 했을 때 바로 요양원에 집어쳐놓았어. 4번 가정폭력 자체도 쓰레기 같은 거지만 그걸 방광하는 다른 쪽 부모도 가해자입니다. 즉슨이 엄마도 그렇게 좋은 보호자는 아니었다 이거죠. 나가야지 이혼하고 애들이고 5번 맞아 저런 여권 뼈 빠지게 벌어서 먹이고 키웠더니 나를 돈으로만 여긴다 이러면서 게랄지 해대는데 반성할 줄 모르는 것들은 그대로 돌려받아야 돼요. 역지사지 6번 우리 아빠도 젊었을 때 처자식을 패는 인간이었는데 늙은 지금은 그걸 기억도 못한다고 해요. 아니 자기는 처자식 몸에 절대 손 안 대고 착하게 살았다 이런 소리 해대는데 진짜 미친놈 같아. 아니 이게 사람이야? 짐승이지? 이걸 어떻게 기억 못하는 거야? 7번 여기 나온 내용 모든 걸 다 봤고 거기다가 ATM조차도 안 든 애비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애비죠. 진즉에 연 끊고 사는 중이야. 죽든가 말든가. 8번 자기 자식만 안 때렸을 뿐 우리 집이랑 똑같네요. 엄마 때리고 화내고 욕하고 물건 다 박살내고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손 좀 씻으라고 한마디 했다고 소리 지르고 나가서 죽어버릴 거라면 협박까지 해대고 속으로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여긴 게 한두 번이 아니야. 네 미를 돈이라도 쳐 잘 벌든가 하는 사업도 쭉쭉 다 망했어. 9번 등산 토요일 아침에 나가가지고 일요일 저녁에 들어오는 거 나 아는 형이 그렇게 내연녀랑 10년 넘게 살고 있거든요. 순진한 형수는 진짜로 등산에 미친 줄 알고 있더만 그럴 수도 있겠네요. 10번 결국 자업자득이죠. 뿌린대로 거두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라는 사람은 그 ATM 역할도 안 하다가 이혼당하고 연 끊고 산 지 한 17년 정도 됐는데 이 인간이 작년에 기초생활수급 뭐 그거 신청을 했나봐요. 부양 의무 포기각서 뭐 이런 게 우편으로 날아오더라고. 그리고 그걸 보는데 다른 생각 진짜 하나도 안 들고 그냥 아이고 이 짐승이 아직도 안 죽고 살아있구나 이거밖에 없었어요. 끌 끌 끌 끌 끌 추가 실은 아까 아빠가 저한테 전화를 했었는데 그걸 까먹고 10분 뒤에 또 하더라고요. 우리 꼼꼼이 뭐하냐? 아빠 너 보고 싶은데 왜 안 오냐? 이러면서 세상 다정한 척 그리고 이걸 보니까 그 거지같은 옛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그러게 젊을 때 조금이라도 잘했으면 적어도 인간 대접은 받았겠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왠지 모르게 마음이 씁쓸해져가지고 우다다다다다다다다 글 쓴 건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공감도 해주시니까 깜짝 놀랐어요. 또 다른 의미로 위로가 됐다랄까? 그런데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아버지가 이렇게 살았네요. 인생 참 덕없습니다. 인생 참 덕없습니다. 혈기 왕성할 때 고개 한번 숙일 줄 모르고 당신 마누라를 마치 아래 사람 부리듯 부려 쳐먹으면서 애정표현은 그냥 죽으라 명령만 하고 때리던 그런 아빠가 이제 나는 당신 없으면 절대 못 살아 그러니까 나 버리지마 이렇게 애원하듯 아니 처우는 꼬라지를 종종 봐요. 요양원에 들어가는 걸 아는 거지. 거기다 하필 걸려도 제일 비참한 치매에 걸려가지고 뭐 이혼은 안 당해도 요양원은 못 피합니다. 지금도 사람 취급 못하는데 여기서 더 심해지면 그 뒷바라지 누가 하겠어요. 아무도 안 하죠. 그러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아직 정이 남아있을 때 잘해요 우리. 아빠든 엄마든 남편이든 아내든 내일 당장 불구가 돼가지고 자기 배우자나 자식의 간병을 받아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 인생 모르는 거거든. 그리고 유년 시절 아빠 때문에 힘들었던 모든 분들 토닥토닥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같이 힘내요. 이야 참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내 처자식을 왜 때리는 거야. 왜 괴롭히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어릴 때 이걸 봤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장남이 저희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하고 괴롭히더라고 엄청나게 괴롭혔어요. 진짜. 그런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아버지의 할아버지 즉 저한테는 증조부죠. 증조부가 저희 할아버지 당신 아들을 그렇게 괴롭혔대요. 아버지가 어릴 때 그걸 본 거야. 대물림을 한 거죠. 아비가 자식 괴롭히는 거 대물림을 한 건데 그때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새끼를 괴롭히는 거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거를 완전히 딱 끊었습니다. 자기 대해서. 저는 아버지한테 딱 한 번밖에 안 맞아봤어요. 그런데 그 얘기 옛날에 한 번 했죠. 아버지 차 위에서 방방 뛰다가 한 대 맞은 건데 안 죽은 게 다행이지. 막 그랬다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